영등포구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이랜드 13호점을 신길 6동에 개소했습니다. 아이랜드는 막벌이,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보육시설로 센터에는 사회복지 경력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센터장과 돌봄 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개소한 아이랜드 13호점은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내부를 복층 구조로 설계하고 활동 공간 외에 작은 독서 공간인 포켓 도서관을 별도로 마련해 손쉽게 책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아이랜드 이용을 희망하는 구미는 우리 동네 키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